음 자 오늘 경체값 도둑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브롤 스타즈의 브롤러들이 이 감옥을 탈출할 겁니다. 이 무서운 아오니를 피해서요. 안녕하세요 아오니분들. 안녕하세요. 나는 아오니라 반말할 거다. 안녕하세요. 얘가 대빵이야. 눈이 빨간 거 보니까 대빵이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맞아서 눈이 부은 거야. 막내야. 그리고 여기 팀은 브롤러 팀. 저는 레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파이크입니다. 네 단지님. 아오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 도둑 컨텐츠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이고요. 만약 죽게 되면 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저기 구슬 같은 게 보이죠? 저기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저희 브롤러들이 깨부시면 저희의 승리고요. 그리고 20분 동안 네 경찰들은 아오니들은 그쵸. 자 다이아몬드 못 깨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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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말을 해 말을 네? 엘프리버 당신은 이 감옥에 왜 갇혀왔나? 네 저는 너무 잘생겨서 끌려갔습니다 어이 스파이크 넌 이 감옥에 왜 갇혔나? 나는 나는 그냥 찔려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찔렸다? 찔렸다? 아니 그냥 내 양심이 찔려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다 오늘따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스파이크 야 어쨌든 우리 좀 멀리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감옥이랑? 가자 좋아요 어디로 가지? 여기 좋겠다 아 맞다 내 능력을 설명을 안 했구만 내 능력은 3초 동안 투명이다 히히 에이프리버 당신은 뭐지? 내 능력은 주먹에 폭발이 일어난다 오 대단하구만 자 이쪽으로 내려가자 이건 안전할 거야 왜 자꾸 때리는 거야 때리고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자 이제 쉬프트 눌러 시작했어 어? 횟플을 어떻게 만들어요? 게임보드를 뽑아야지 그렇게 야비할 수가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 그럼 횟플은 좀 너무 했으니까 레드손으로 이렇게 아니 뭐 보라매 헝그러야 되잖아 헝 헝 헝 헝 헝 헝 헝 헝 여기에서 막 탁 이런 소리가 났어 나 아아아아 주가 있나 이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봐봐 그러네? 어? 여기 파랬다 여기 사람이 있다 어 때려 아 마사지 잘하네 뭐 못하러 가야 돼 안돼 recognversation 너 거기에 감옥시켬냐 있어! 문 열면 놔 죽어 얘들아 나와 나오라고 문 열어 빨리 나와 왔어 왔어 도망가 흩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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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다행이야 난 따로 오지 않아 잘못했습니다 땅 안파졌습니다 밀어붙였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앞을 내 앞을 지나갔어 어딨어 내 앞을 지나갔대 여기 있네 왜 이렇게 어두워 카멜레온 자식아 어디있어 카멜레온 어디있는거지 소리를 들리는데 모르겠잖아 어? 흙에 있네 소리가? 흙을 파는 소리가 들렸어 이 위네 일단 삽을 뽑아야겠어 이 위네 이 위네 어디야 다들 말 못해 지금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나 지금 감옥으로 가고 있어 구할거야 구해 이 앞에 바로 왔어 이 구해 바로 있어 아니야 내가 갈게 걱정마 뭐야 뭐야 이 멍청이 뭐야 이 멍청이 뭐야 멍청이 잘못됐어 내가 지금 템을 먹었어 뭔지 몰라도 갑자기 템이 떨어져다니까 바깥에도 이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워 싸워 아이템 빼앗아야돼 아이템 빼앗아야돼 따라가 내가 알아서 탈출할까? 우리 동료야 그래 내가 지금 이점 끌었어 너 나 어떻게든 해볼게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책 định 어디를 woll affects shadow 덤벼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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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야 2명 chest다 어딜 아닙니다 아 많이이한테 화를 쏘네 그냥 몰라 나 тво4미로 결계 가능성이 있어 내가 어머 vue 막ían다 내가 어머니 줄게! 응 알았어 다이머드 구두로 와! 그냥 다이머드 겨우 겨우 끝내버리게! 안 되겠어! 나 나 나 큰일났어! 나 봤어! 그냥 와 그냥 와! 괜찮아 괜찮아 난 템 줄게 템 줄게! 할만해 할만해! 저거 진짜 무조건 잡아야 돼! 나이스! 야! 난 내가 요루룬 줄 알아? 내가 요루룬처럼 떨어질 것 같아? 난 잘 싸워! 규칙이다! 낙사! 좋아! 목청은 야 도망가 그냥 도망가 너무 쎄! 너무 쎄 진짜 장난 아니야 쟤네! 어? 감옥이야? 응 감옥이야! 나 방금 탈출해서 감옥 앞에 있어! 빨리! 아이고 미안해 빨리 나와! 연! 이어로 열어로 열어로! 아악! 종룡 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moral은 국gging관! 좀화 잉하쏘! 밖에 나가십시오 아닙니다요 주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멍청한 여르르 빨리 도망가 멍청한 여르르 어떻게 우리팀을 욕할 수 있냐 부셔 마라 부셔 이 카멜레오나 부신다 너 어딘데 이런 용어 피해 문 닫고 왔어 용어 이 카멜레오나 이거 죽여 이 카멜레오한테 부어먹어주마 철 있어 나 지금 능력을 못써 나도 철이 없어 이미 능력은 버린지 오래야 잠깐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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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십니까요 왜 그러시나요 내려와 안 내려오면 이 파이크를 죽이겠어 죽여라 아이고 선생님 이 파이크를 산산조각 내버리겠어 산산조각 내라 산산조각 내라니 너무 많이 심한거 아냐 내가 모서리 부분에서 돌과 흙을 뿌려줄게 그걸 먹고 밖으로 나와 아니야 나 지금 나왔어 이미 그냥 그걸 뿌리지 말고 레버를 뿌려 레버를 레버나 버튼을 뿌려서 나가면 되잖아 나왔다며 나왔어 나왔어 나도 나왔어 문 앞에 두 명이나 있는걸 그러면 지안이 들어가서 내가 철을 깰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그냥 우리 철 만들자 나 지금 타이밍하고 있어 나도 바빙중이야 만나자 그리고 철거만 만들고 나와 바로 바로 철 찾았어 몇 개 있어? 다섯 개 아이고 바로 가지고 숨어있어봐 상자를 만들어 놔 어디다가 몰래 죽어도 사.. 죽어도 꺼낼 수 있게끔 그러면 철을 한 번 더 켤게 오케이 얘들아 날 버려 이미 버렸어 날 가지고 놀고 있다구 어? 여기 목소리가 울려 혜택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잡혔어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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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보여 아니 이거 김이 사람이 있는 거 맞아? 아야야야 김이야 내 말 잘 들어 니가 철 세 개를 가지고 와 아예 철검 세 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드락 위에서 치.. 철검 두 개를 뿌려 어? 그 다음 우리는 철검 없는 척을 할게 그리고 한 명 들어오면 찢자 좋은 생각이야 어 오케이 우리는 그 시선을 끌고 있을게 이제 요르르 요르르가 지키고 있거든? 할만해 솔직히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Abi 저희는 ali 합니다 써서 죽여 어 아니 쫌 쫙 오고 있어요! 좋았어 칼을 만들었어 아 이러지 마세요 내가 갈게 단 칼은 한 번 밖에 기회가 없어 민경맨님 나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경맨님 아 내둔 거 다가는데 민경맨님 민경맨님 나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야 이 근처도 오지마 그냥 뒤쪽으로 가 올거면 문을 계속 열어둘다니까 알아서 해 문 열었다 나갈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오니를 갖게 했어 내가 또 우리의 문을 열었다 타이정 건망자가 좀 아아 아아 아 너무 못해 인형군 인형군 내가 왔다고 어딘데 나 지금 뒤쪽이야 나 뒤쪽이야 어 야 지금 나한테 칼 뿌려봐 다이아몬드로 가 아냐 지금 내 뒤쪽을 쫌 잡고 있다고 칼 뿌려 여기있어! 빨리! 철 줘 철! 여기있어! 찢어! 2대2가 할만해! 찢어어어어! 펀치를 밀어! 낙사 낙사! 우리도 빼야돼! 여기 돌이야! 어디있어요? 단지님? 저는 갇혔어요 왜 안먹어지지? 마! 마! 우리 찾고있다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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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인혁훈! 왼쪽으로 바왼쪽! 마법 이 근처에 있어! 소리나! 나도 알아라!! 너 근데 빵댕이가 되게 좋다! 슬룩슬룩 바로 그 빰땡이 좀 보자 어디 도입니? 아니아니 이 악당 녀석대 어디로도 몰라 이 악당 녀석 저기로 도망갔어 저기있다 여기있다 안돼 안돼 나 위에 있는거 보여? 위에 있는거 보여? 나 버튼 좀 만들어줄래? 내가 문 열어줄게 나 방금 탈출이야 빨리 나와 온다 온다 잠깐만 문을 닫아요 이여콘 이여콘 나 물속에 숨어있었어 에 됐어 됐어 다른사람 다 가라고 해 이여콘 다시 위에서 뿌려줄게 살려주세요 너만은 여기에 있어 피가 너무 많이 닳아요 어 그러면 너한테 기회를 줄게 들어가 봐 이여콘 위에서 뿌려줄게 이걸 3초동안 기회를 줄게 이걸로 3초동안 후다닥하고 도망가 아 네네네 자 준비 시작 에 아 아 1 2 2 2 3 으아아아악 이러지마세요 야 뒤에서 뿌릴게 버튼만 뿌려 버튼만 어? 뭘 뿌려? 버튼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무 없어? 나무 없어? 나무 없어? 너한테 버튼 붙어있을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짝 붙어있을거라 그러면 내가 흙뿌려 그냥 바짝 붙어있어 닉여콘 버튼 뿌려줄게 여깄어 그래 그래 여기다 흙 내가 먹는다 내가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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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무 없죠 야 잘못 설치했어 자 야 ün confirm 잘못 설치했어 여그 이람 열쇠 여깄어 눈ley 허브 попыт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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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urity 하을 이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저거 뚫을 수 있어? 뚫어봐 이어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게 아니야 흙을 뿌려야돼 흙도 뿌려줄게 흙을 뿌리란 말이야 이제 몇번 안남았어 빨리 뿌려 흙을 뿌려봐 이어콘 여깄어 잘 먹었어 야오 니가 먹었어 야오 니가 먹었어 이어콘 하나 더 있어 저어 저어 여깄어 이어콘 야오 니가 먹었어 야오 니가 먹었어 이어콘 한동이 더 있어 나 버리고 가 야 나 왔어 너 도망가 너 도망가 내가 내가 어금 끌게 야 이 택대가 택대가 아니 나한테 늦었어 나한테 붙었어 야 근처로 와 근처로 근처로에 숨어있어 다이아몬들 근처에 숨어있어 그냥 시간이 없어 빨리 떠들려 안대 안대 얘들아 얘들아 철검 있는 사람 나 나 나 지금 무서운 속도로 쫓아가고 있어 진짜로 나만 잡을 생각인가 봐 일로와 어 왜 이러세요 어 왜 이러세요 어 이어콘은 뒤를 봐 내가 있어 총금은 너랑 나랑 운명이야 총금 줘 그냥 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때려 때릴 수 있지 때릴 수 있지 때릴 수 있지 으아악 이리와 덤벼 덤벼 자신있냐 자신있어 나 으아악 자신있어 으아악 잡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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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고 자 이거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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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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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자 자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니아를 구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알아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나왔어요 저녁들도 타이어 지키러 아 지금 한 명이 지키고 있네 어디 아 뭐야 저거 야 활 쏘는데 할만할만해 우리 갑바 있어도 할만해 아 아 아 야 진짜 심심해서 죽을 뻔했다 어 어 어디 올라오고 어디를 올라오고 어 뭐야 여기 왜 땅이 있어 올라와 안돼 안돼 뭐야 뭐야 ц 뭐야 어딨어? 풍명이다 출명이다 F2가 위에서 지키고 있어 밀쳐 밀쳐 쟤 올라온데 밀쳐 떨어져서 밀쳐 그냥 자카! 예이시aters Rhежду 내려와라 아아 아.. 이건 엘프리브 캐리다 ㅈㄹ 엘프리브가 캐리 했다 dog 니가 46 아 хоч님들 고생하셨어요 안돼에에에에에엥